오케이 계속해서 넌 뭐하는 중이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다 넌 하는 중이니? 넌 뭐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러면 난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씻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접시들을 난 접시들을 씻고 있는 중이야 난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야 아이 와싱 아이 그 다음 뭐? 아이 와싱 나는 접시들을 씻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와싱 더 더 아이 와싱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사진을 알겠어요? 아이 앤 와싱 오케이 여기 M이 있어야 돼? B 동서 있어야 돼? 왜? 왜냐하면 와싱 아이 와싱 그게 못 짰는데 디씨 아니 그러니까 디씨 아니 와시가 응 응 응 응 그 신은 주민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씨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와싱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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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혁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그들은 여기에 Here At 3 o'clock At 3 o'clock At 3 o'clock 오우 There you are right here At 3 o'clock Very good 자 그러면 At 3 o'cloc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 응 언제인데 몇 시에 구체적으로 물음 뭐였더라 What time 그렇죠 그 다음에 here 뭐 대신 왔더라 여기에는 뭐 대신 왔더라 Here 여기에는 구미에 대신 왔죠 그래서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은 뭐였다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거야 구미는 여기 3시에 도착할 거야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들이 도착 누가다 여기 있네요 누가다 They will arrive 누가니 Will they arrive 됐습니까 오케이 Excellent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y will arrive here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서 그 섬 속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웃는 말이니까 제가 찾을 수 있다 I can find I can find 라니까 I can find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find I go Can I find I go Can I find find The island The island The island The island The island Oh 잘 고쳤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섬 속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There can I find The island The island The island 라니깐요 I 가 E가 아니고 I 라니깐요 By 라니깐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뭐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못 써요 그렇죠 너는 그 섬 독도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해도 되지만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대답 나는 그것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in이죠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왜 더가 아니고 d예요 왜 in the east가 아니고 왜 in the east예요 아에이오우에 무음 아에이오우에 무음 아에이오우에 무음 무음소리 디에프리아 더에프리아 알겠습니까 한국의 동쪽에서 기억이 안 났네요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find라고요 대단합니다 고집 세네요 오케이 제가 그 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find where can i find find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아따 하기 힘들다 그렇지 오케이 머릿속에 있는 오케이 머릿속에 있는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렇죠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러면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다 찾다 그러면 looking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는 중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how 내가 도울 수 있을까 can i help can i help 누구를 use it 오케이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이러고 싶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돼요 we should sleep we should sleep for seven hours for seven hours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 long how long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렇죠 should people sleep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for seven hours 무슨 뜻이니까 7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얼마나 오래가 뭐다 how long how long should we sleep 하고 같은 규칙 how long should we sleep we should sleep for seven hours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어서 because because I want I want to buy to buy some 아이스크림 그렇죠 because I want to buy some 아이스크림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너는 왜 약간의 돈을 빌릴 것이니 저 그럼 뭐였더라 왜 그래 greets 왜 왜 왜 왜 왜 왤 왜 왜 세 왜 다가 눈 LET 인 이 왜 OK.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다고? I am washing the dishes. O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at are you doing? I am washing the dishes. 계속해서 이건 뭐였고? How can I help you? OK. 그 다음 이건 뭐였고? What time? What time do you say? What time do you say about 102? 그렇죠. 소리내서 연습한 티가 나요. 선생님 시켜보면. 그렇죠? OK. 입이 기억하는 거야 말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야.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이렇게 얘기하면 초딩들은 아! 입이 어떻게 기억해? 이랍니다. 그만큼 익숙하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입이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OK. 그 다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째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 그렇죠.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 그렇죠.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러면 once a week가 무슨 뜻이니까? It's too easy to come back.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How often. OK.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신 왔냐? Your dog 대신 왔죠. 넌 너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음 시켜줘야지. 자 그래서 once a week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It's your dog 대신 왔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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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짱 엄청난 향상 자 그래서 이제 2편 시작할 거에요 2편 알겠습니까 2편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어려우면 다시 한번 더 첨부 자료에 있는 동영상 보면 다시 한번 더 기억이 쉬울 거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